여러분께서는 함께 힘을 실어서 버틴보기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됐어요. 어린이로 준비 됐으면 통과해. 자 우리 정선 여러분께서는 준비 됐습니다. 받침을 잡고 시작 신호와 함께 10초만, 10초만 뒤로 누우는 자세로 10초만 걸어주시는데요. 10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의 영향을 같이 보기 되어야 될 거에요. 자 선선 여러분께 이제 배우고 버틴을 향하자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선 조금만 되어주세요. 자 10초만 바꿔면 돼요. 뒤로 누워온 자세로 선선 여러분 준비 됐죠?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1팩트위즈의 새편으로 가는 마지막 게임을 팬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2, 3, 4, 5, 5, 5, 5, 6, 6, 7, 8, 9, 10 송정혁은 우리 팬들한테 누구만 가까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혁은 우리 팬들한테 누구만 가까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인간 여러분들의 의원과 성원의 힘을 벗어 오늘날 공업체 기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성룡의 뜨거운 추천받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혁은 우리 팬들에게 상춘한 팬들에게 가까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팬들에게 상춘한 팬들에게 상춘한 팬들에게 가까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우리 팬들에게 가까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선수의 어려운점이 발명했던iffe Scott Price за Roo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한번 승리할 수 있게 손을 두고 이상하면요 이성찬이 감독님을 더욱더 수만 넘기고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시한번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자자! 대척! 심지어! 다름하라고 당장하자! 나이크와 나이크와 수호와의 품젠이 여러분들이 선정적으로 발사하는 게 전해시인이 되었어요 품젠이 지연 이곳에서 하나가 교수의 트랜이를 사는데 바로 걸어가면서 이성찬이 부끓는 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